오늘 아침에는 KTX 타러 용산역에 나왔습니다. 제 동생이 전라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전라선, 호남선은 용산에서 출발하니까 어디 가십니까? 네, 광주요. 광주 왜 가요? 막내 아들 집 가요. 여행 가요. 여기 무슨 나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? 뭐 외국, 외국 쪽 나무래? 거기 가서 써. 그래서 거기서 딸기주스 사먹고 4천만 원 있고 2,500, 아니 2천만 원 있고 얼마 6천만 원이지? 6천만 원에다가 보증금 그러니까. 보증금 4천만 원 있고 중국 사람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지는 2천만 원 있고 6천만 원이지? 거기다가 이제 지하에 1천만 원 있어. 그게 비지한지. 이것에서 사람 세게도 나오냐? 다 나와. 여기에서 다 나와. 아직 꼼짝 마라고. 얼마가는데가 뭐야? 값이. 이거? 얼마가 안돼? 100만 원가 거지. 40만 원? 근데 화면에 되게 잘 나와. 좋다 야. 가겠다. 가겠다. 아니. 지금 주식 얘기해. 주식 얘기해. 주식 얘기해. 나는 길게 안 하고 짧게 그냥 내 용돈이다 하고 나는 하는 중이여 하고. 빨간 거 되면 팔아서 보고 마이너스 되는 거에다 넣고. 못 먹어도 고구만. 우와. 13점. 0점이야. 뭐, cruelty. 여기 바로. 봄이 있는 거. concentrate 예볼arem에 hello, crackersupportis muk syndrome. 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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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선별하고 찍 Universe. tycznie 영상 그러면 ródisст premise. 이거 나중에 찍으면 화면도 좋아. 여기 송정역입니다. 광주 송정역. 마지막. 기모찌야? 개모찌야? 기모찌. 어디가? 어디가? 여기 푸드트럭 존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옛날에 이런데 오면 좀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. 국수도 팔고, 토스트. 토스트도 팔고, 여기는 대형 사이드 2,000원. 칠세 이하 1,000원인데 이건 또 아빠도 하나 먹고 애들도 하나 먹고 그래서 싼 것 같습니다.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출발!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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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,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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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오른쪽, 오른쪽. 영역 표시 하나요? 여행 표시? 오른쪽! 야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? 개빠르다. 아 이게 은근히 힘드네 은근히. 별로 걸은 것 같지도 않네 힘드네. 100계단 올라갔어. 힘들어? 여기 300계단 지점입니다. 아 힘들어. 여기가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놓은 스팟포인트에서 찍은 풍경입니다. 아이고 좋네. 출렁다리 정상에 왔습니다. 와 의외로 힘드네. 야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. 야 뷰가 죽이네요. 저기 마시멜로 같은 것들은 이미 추수를 다 끝내가지고 집 사 놓은 것 같고. 와 멋있습니다. 야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. 한 3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2020년 사버리니까. 1년 된 거구나? 생각보다 출렁거리진 않네 야 이거 중공한지 1년 좀 넘었는데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가만히 서있으니까 약간 출렁거림이 느껴지는데 출렁다리 개서 셔틀은 제가 맡았습니다 개셔틀 무섭지 안무소 사람도 약간 무서운데 우리 이 뭐지 걔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운가봐요 무서운가봐 자꾸 가방 안으로 쑥쑥 들어갈라 그러네 야 이제는 거의 절반쯤 와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진 그냥 그냥 걸어가면 별로 안 무서워 흔들리면 흔들린대로 무슨 무서워 좋아 그래도 거의 도착했습니다 지금 너무 공짜로 내려가는거 아냐 무임승차 아냐 야 무임승차 전북 순창의 핫플레이스 베르자르당 엉뚱 푸데째로 가야 돼, 푸데째로 푸데째로 오모모모 저절로 넘어가네 어 형님 와 와 가운드가서는 얼마나 기다리는지 어머 발은 안 아파? 아프진 않아 그 신발은 큰 것이니까 안 아파 근데 내가 아프다 그랬지 그니까 그래서 내가 큰 거 샀잖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큰 거 샀잖아 봐봐 안 아파 점심 안 먹어도 돼 내일이 멋지네 멋지 멋지 강아지 유튜브로 나오고 와 맛있겠다 내가 시킨게 이건데 어머 이게 풍선이야 이거 크루아상이잖아 크루아상 끄어먹어 끄어먹어 이거 이거 꽤 유명한데 이거 고추장 말이야 아마? 그래 순창 고추장 알아주잖아 옛날에 한번 먹었나? 근데 안 먹어봤으면 몰라 화나풀에서 맞췄다니깐 근데 생각 별로 모르겠다 다 까먹었어 뭐 옛날에 이렇지 않아 몰라 관광차 갖다 들이따 대면 그냥 풀어주면 휘익 구경하고 순창군 로컬푸드 들어가볼까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거 아니야? 신동진? 신동진? 신동진씨가 농사지은 쌀 같은데? 우와 진짜 로컬 고추장이 엄청 많네 이 고추장이 엄청 많네 찹쌀고추장 2만원 2만원 감장아찌 뭐야? 마늘 쪽장아찌 아 감으로 만든 장아찌? 마늘 쪽장아찌 무 장아찌 오이 장아찌 마늘 장아찌 이거 뭐야? 보리고추장 진미 오징어치? 오징어치? 김... 김... 김장아찌 뭐야? 김 간장 넣고서 한 곡이지 아... 김치 할 때 쓰는 거 아닌가? 그럼 갈아가지고 저걸 불려? 고추를 불려야지 아... 말았으니까 이거 진짜 여기 로컬 로컬인가봐 13,000원 13,000원 13,000원짜리 있고 11,000원짜리 구라메 따라쓰는가봐 여기 나름 유명한 고추장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사야되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장본관 강순옥 명인님 장본시키 있고 여기도 강순옥 명인님 있고 이쪽에는 제조기능 며느리 김양순 선자 며느리 박세라 명인분들이 많네요 여기 또 봉순이 할머니도 계시고 이쪽에는 문능자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 김기순씨까지 아 또 이쪽 와 보면은 뭐야 이거는 김점내 할머니 고추장 인데 제조 기능인은 또 사실에 보시면 박은경 박은경 제조기능인 이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저 위로 올라가도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고추장 단지에서 운영하는 순창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이 마을 투어까지도 같이 해서 여름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젓가락질 젓가락질 하셔야 돼요 안 드시면 이게 김장아찌에요? 네, 이거 김이에요 이거 뭐예요? 장아찌 상대 별 심장아찌 여기서 이걸로 담근거네요 다 여기서 작업한 거예요 담그다 아 여기 나오는 거 다 튀길 때문에 일련 작업이 한 번 더 되기가 이건 물인가? 식혜 식혜 이 물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짠짠짠하잖아요 드시면 밥을 못 드니까 식혜 대우를 드시라고 너 김점대 하면 이제 가는거야? 야 모찌 어디가 너? 명인찾아 산말리 모찌 어디가? 김경순씨가 만든 김경순씨가 만든 고추장 대박이야 엄청 커 굉장히 멋있네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는 풀이네요 갈대도 아닌데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치지 말고 잘 놀아 고추장 고추장마을 정상에 고추장마을 정상에 등록했습니다 놀이터에도 놀이터에도 아까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누구랑 왔어? 엄마랑 왔어? 아빠랑 엄마는? 엄마도 같이 왔어요 아 그래 재미있게 놀아 여기 순창군의 상징 이름은 모르겠어요 뿅 뿅 얘들이 정상을 지키고 있네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순창 고추장마을에 온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화면 또 있구나 야 얘 이름이 뭐야 몰라 몰라 아저씨도 모르는데 고추장 아냐? 추장이 이게 장독대잖아 이게 뚜껑 그렇지 장독대 아냐 얘가 장독대 그치? 장독대 장독대 맞지? 장독대야 이름이? 확실해? 어 알았어 엄마한테 왜 이러고 있어? 힘들어서? 응 나는 차를 저쪽에 태운다가 딱 그리로만 갔지 어 뒤로 보고 싶어서 제가 오고 들어왔어 화장실은? 화장실은 거가 약간 있구만 그거는 없냐고 그 안에 아까 물건 샀는데 거기 가서 화장실을 가고 응 그리고 온 거요 그거 좀 제가 아까 그쪽으로 가더라구요 그게 없어 차가 힘들어서 쉬고 계시구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제가 오더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응 잘 obedience 뭐야 나도 이 금연 네 thing